정보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공백셀인지를 조사하자 라고 해서 isblank 함수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수강료의 할인률을 f2부터 f10 영역에다가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각 학생별 1차, 2차, 3차의 평균을 구하고 할인률을 표 1에 참조하셔서 할인률 값을 찾아오실 겁니다. 결석일수가 공백이면 결석이 없다면 0.5%를 추가해서 할인해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평균값을 구할까요? f2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average라는 함수 이용하시면 1차부터 3차까지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퍼센트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구한 값 곱하기 100 하고 퍼센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오른쪽 참조하는 표에서 첫번째 열에 가서 찾고 두번째 열에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vlookup 이라고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서 심표, vlookup은 찾을 값,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인은 참조할 표를 선택하는데요. 참조할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번째 열에 가서 값을 가져올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구간의 근사값을 가져올 거라.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제 평균값을 가지고 할인율을 찾아서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 이 값에다가 결석일수의 셀이 공백이면 0.5%를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맨 끝에 가서 더하기 추가할 겁니다.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시고요. isblank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공백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isblank는 b2셀 클릭하시고 그 다음 b2셀, 결석일수가 공백입니까? 가로 닫고요. 그렇다면 심표, 저희는 0.5%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0.5% 입력하시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할인율에 구하셨던 값에다가 결석일수가 블랭크인 데이터에만 0.5점을 통해 결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두 번째 통과 여부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통과 여부는 3월, 4월, 5월, 6월에 평균이 70 이상이고요. 평균값을 구했을 때 70 이상이고 결석이 공백인 경우에만 통과, 나머지는 재수강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요. 3월부터 6월까지 드래그하시고 엔터 그러면 평균값이 구해집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다시 조건을 주실 건데요. End,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이라는 End 함수 입력할 거고요. 조금 전에 구한 평균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70이라고 입력하고 심표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은 결석이 공백입니까? Easy Blank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결석이 있는 셀을 클릭하셔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시면 아래쪽이나 위쪽을 클릭하셔서 He 셀을 방향키 이용하셔서 He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하시고 Easy Blank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End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할 경우에만 추류가 표시가 되고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하나라도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False라는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저희는 추류에다가는 통과라고 표시할 거고 False에다가는 재수강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한 값에 추류가 표시가 되었다면 통과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심표 저희는 False에 대해서는 재수강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True 값에는 통과, False 값에는 재수강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 I2부터 I12 영역에다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그 다음 Is Error 함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러 값인지 조사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생산량과 생산 금액을 이용해서 생산 단가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 단가는 등호 입력하셔서 생산 금액 나누기 생산량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첫 번째는 10만원이라고 생산 단가가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더니 오류가 중간에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Is Error란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수정해 준다면 Is Error 라고 입력하고요.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면 지금처럼 값이 정상적으로 구해진 부분에는 false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true 라고 표시가 됩니다. 오류가 있었던 부분 추류에다가는 생산량 없음이라고 표시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전각 동일한 계산식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f 만약에요 Is Error 함수를 사용하니까 false 추류 값이 표시가 되었다라면 추류가 아까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추류 값이 표시가 되었다면 생산량 없음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없음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필요하네요. 그렇지 않다면 심표 생산 금액 나누기 생산량으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true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생산량 없음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셀이라는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 갖다 놓으시고 D3에 놓으신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에 A2셀에 입력된 데이터의 정보 유형을 결과값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2셀의 데이터를 어드레스를 표시하겠다. COM 컬럼을 표시하겠다라고 정보 유형을 넣어서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D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셀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어드레스 뭐 이렇게 쭉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미리 작성되어 있는 C3을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인포 타입은 C3에 C4에 입력된 걸 참조하실 거고 심표 리퍼런스 참조할 셀은 A2셀의 데이터에 대해서 정보 유형별로 값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라고요. 정보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A2셀은 항상 고정된 영역을 참조합니다. 라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어드레스는 A2셀 주소가 A2셀입니다. 열의 번호는 첫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파일 네임 쭉 해서 해당된 데이터의 결과 값을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참조 값이 NA가 오류인지 체크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단가가 오류 값인지를 D3부터 D7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서 D3에 갖다 놓고 이즈 에러 E R R만 입력하시고요. 값이 NA2의 오류인지 확인하면 확인하여 추루 또는 폴스 값을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단가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지 체크하겠습니다. 단가가 있는 C3을 선택하고 엔터 오류가 없는데요. 라고 폴스 오류가 있는 부분에만 추루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봤을 때 숫자는 오류 없어요. NA 오류도 오류가 없어요. 라고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 div 슬래시 0과 null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추루값이 표시가 됩니다. 단가가 오류값인지 is error 함수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다시 이제 2분에서 짝수인지를 알아보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조값이 짝수인지를 알아보자 반이 짝수이면 백군 여부에 백군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짝수는 현재 오른쪽에 한글자를 이용하셔서 오른쪽 한글자를 이용하셔서 짝수 여부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D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오른쪽 한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라이트함수 쓰시고 반에 대해서 한글자 1이라고 입력하시고 또는 1은 생략하실 수 있어요. 반의 오른쪽 한글자를 추출해 오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값이 짝수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자 합니다. 라이트함수 앞에다가 is eve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끝에 가서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짝수일 경우에만 추루가 표시가 되고요. 홀수일 경우에는 if 함수를 이용하셔서 만약에 조금 전에 추루였다면 우리는 백군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if에 대한 괄호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의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로지컬 함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참조값이 논리값인지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논리값이 논리값의 경우 추루를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b 이 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is 로지컬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a 이 셀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누르시면 이대한 기업으로 라고 입력된 책의 이름은 로지컬 데이터가 아닌데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추루와 폴수가 있었던 부분에만 로지컬 데이터 맞습니다. 추루란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참조 값이 논리값 인지를 알아보는 함수 is 로지컬 이란 함수를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is non 텍스트 라고 되어 있습니다. b 이 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참조 값이 문자인지 알아보자. 문자이면 추루 문자가 아닐 경우는 폴스라고 표시가 되겠죠. is non 텍스트 라고 입력하시고 a 이 셀을 클릭한 다음 가로 닫고 엔터 텍스트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is 텍스트 라고 했으면 non 아니었으면 추루가 나왔는데 텍스트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텍스트 맞는데 그래서 false라는 결과가 표시가 되었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면 텍스트인 부분들만 false가 표시가 되고 텍스트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true가 표시가 됩니다. 참조값이 문자가 아닌 경우에만 문자값이 아닌 경우에만 true값을 표시하는 함수였습니다. 다시 이제 is number 이거는 이제 숫자입니까 숫자이면 true 숫자가 아닌 경우에는 false 라고 표시가 됩니다. c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is number 라고 입력하시고요. 바로 왼쪽에 점수를 선택 b3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왼쪽에 데이터가 숫자입니까 숫자가 맞다면 true 맞 숫자가 아니라면 false 라는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이제 is add 이제 숫자가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라고 홀수 여부를 표시하고자 하는데요. 홀수이면 true 홀수가 아니면 false 라고 표시가 됩니다. is add 입력하시고요. 바로 왼쪽에 숫자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홀수일 경우는 true 홀수가 아닌 데이터는 false 라고 결과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참조값이 텍스트인지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is none 텍스트가 아니라 이제는 is 텍스트입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현재 수강료 문자 수강료가 문자이면 0 을 계산하여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is 텍스트라고 입력해 보시고요. 수강료가 있는 셀을 선택하고 괄호 닫고 엔터 텍스트입니까 true 라고 표시가 되네요. 문자가 있는 데이터에는 true 숫자가 있는 데이터는 false 라고 표시가 되는데 우리는 문자이면 true 라면 0 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요. if 라고 함수를 쓰시고요. if 만약에 조금 전에 구한 값이 true 라면 0 그렇지 않다면 그냥 계산식이 있는 d3 셀 값이 있는 d3 셀 클릭이 안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셔서 d3을 선택하고 괄호 닫고 엔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문자이면 true가 나왔고 true 값 대신에 0을 넣었습니다. if 함수를 if 함수를 통해서 if 함수를 통해서 true 값이면 is text이면 0이라는 값을 넣었고요. 이 값에다가 저희는 신청인원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인원이 있는 c3을 클릭하고 곱하기 조금 전에 문자면 0 아니면 그냥 숫자값 가져온 데이터를 곱해서 합계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샵 표시된 거는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type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b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값의 유형을 나타내는 수를 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숫자가 1로 구해지고 text는 2 논리값은 4 오류값은 16 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한번 먼저 typ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type 바로 왼쪽의 값 a3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문자이기 때문에 숫자 2라고 구해졌고요. 숫자일 경우는 1 그 다음에 논리값일 경우는 4 오류일 땐 16이라고 구해집니다. 그 값을 1이면 숫자 2면 문자 4면 논리값 16이면 오류값이라고 if 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좀 완성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type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1입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숫자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수정하시고요. 신표 다시 if부터 신표까지 드래그하셔서 컨트롤 c 끝에 가셔서 컨트롤 v 1 대신에 2로 바꾸시고요. 2입니까? 그렇다면 문자라고 하겠습니다. 신표 뒤에 커서 갖다 놓고요. 컨트롤 v 이제 4하고 같습니까? 라고 수정하시고요. 4면 논리입니다. 라고 하실 거고요. 다시 16과 같습니까? 라고 수정하시고요. 16일 경우는 오류값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공백 처리하셔도 되고요. 그냥 생략하시고 가로 if를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사용하셨습니다. 가로의 색깔이 검정색이 될 때까지 닫으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숫자에 따라서 숫자 문자 논리 오류값 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이란 예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정보 함수 예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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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